남성을 위한 정력 강화 식품 5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력이란 무엇이고 정력에 도움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력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적인 힘과 활력을 가리킵니다. 이는 남성의 성적인 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성력, 성적인 활동의 능력과 지속력, 칼이고 성적인 만족도 등이 포함됩니다. 정력은 남성의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화에서 정력은 남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 정력에 도움되는 음식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굴 아미노산 및 미네랄 함량 굴은 아미노산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남성의 성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연 결핍은 성적인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준 조절 굴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미네랄은 호르몬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기능을 개선하고 정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2. 마늘 항산화 작용 마늘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건강을 촉진하고 남성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정상적인 성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마늘은 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새우 아연 함유 새우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남성의 성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새우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의 성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추 아르기닌 함유 부추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성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함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등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고 성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5. 장어 단백질 및 아미노산 함유 장어에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세포와 조직의 구성 요소이며 남성의 성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산 함유 장어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의 성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평소에 섭취하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